5년 동안 여기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? 그래요?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 개자식아 뭐? 개 뭐여? 난 보고 싶었는데 나 기억 안 나니? 이 자식 알아요? 그리고 만난 지 좀 됐지? 만났다고요? 이 자식이랑 둘이? 뭡니까 이 상황? 저 자식 언제 어떻게 만난 건데요? 되게 피곤하지 나랑 사귀자 윤서정 오래해 쭉 선배한테 말까지 까고 대체 둘이 무슨 사이에요? 정말 나한테 말 안 할 거예요? 그런 사이가 아니면 무슨 사인데? 좀 어? 특별한 사이요 뭐? 그냥 좀 귀여워서